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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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캔 돼라 스캔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톤압축 이에요 으 으 으 다시 돌아왔습니다 삽질하고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역시 새로 새로운 장비를 쓰는 티를 내네요 제가 아 먼저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문서 공급 방법에 필름 스캔 장치 이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요 밑에 필름 영역 가이드 사용은 그 필름을 바로 올려 놓는데 요만한 가이드 바가 있는 걸 놓고 쓸 때 얘기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에이바이틴 필름 넣을 때 쓰는 가이드 바 있거든요 그거 쓸 때 쓰는 게 요거 구요 지금 우리가 넣은 그 필름 그 캐리어 라고나요 거기다 꽂아서 넣은 것은 필름 스캔 장치 입니다 만약에 앞부분만 보고 영상을 그만두신 분들은 이거 실패 하실 것 같아요 아 정말 어이없네요 결론은 제가 요걸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포커스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선택하시고 스캔을 해 주시구요 그 카드리지에 포커스를 조절하는 그 높낮이 조절하는 스위치가 다섯 개 여섯 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포커스가 안 맞거나 자기 상황에 따라서 안 맞거나 그러면 그걸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조정해 주시면 스캔이 잘 되요 아주 선명하게 예 일단 요렇게 해서요 제가 다시 한번 스캔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정에서 필름 스캔 장치 꼭 체크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설 선택하는 거 얘기 해 드렸죠 그리고 고급 설정에서 자세한 조정으로 꼭 넘어 오셔서 요 그래프의 양쪽 끝단 잡아 주시고 출력 0 그 다음에 255 요거 잡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쪽 끝으로 잡아서 밝기를 충분히 해주시고 그래프 상의 끝이 잘리지 않도록 요렇게 잡아 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요렇게 조정해 주는 거 요걸 톤압축 이라고 그러고 스캔할 때 반드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게 잘못되면 나중에 어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실 때 수정을 할 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스캔이 되면서 짤린 부분 때문에 톤이 뭉개져서 블랙이 되거나 화이트가 되거나 날라 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주는 거 요게 바로 필름 특성을 이해하면서 스캔 하는 거에 첫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중간 톤 보정이나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이미지가 너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다 그러면 중간 톤을 살짝 밝게 해준다 거나 요렇게 아니면 뭐 콘트라스트를 좀 세게 해준다 거나 요런 식으로 미리 잡아 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 화면도 작고 여기서 보여주는 이미지가 아주 정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조정 하시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에서 잡아 주시면 되니까 지금은 필름의 특성 정도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 정도만 잡아서 스캔을 하겠습니다 톤 보정 그래프는 요렇게 이렇게 s 자를 그리면 콘트라스트가 증가하구요 반대로 역으로 s 자가 그려지면 콘트라스트가 낮아집니다 한번 볼까요 요렇게 하면 콘트라스트가 세지는 거구요 역으로 요렇게 들어가면 콘트라스트가 약해져요 뿌옇게 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시고 중간 톤을 밝게 하고 싶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게 하면 되고 어둡게 하고 싶으면 중간 톤이 이렇게 살짝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커브 틀이랑 거의 동일하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얘기는 뭐 길게 할 것 까지는 없구요 일단 중요한 건 제 필름에서 요 이미지는 콘트라스트가 조금 세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잡죠 그리고 막대 그래프는 요렇게 세팅 했다는 거 잊지 마시구요 색깔은 필요 없으니까 물론 색깔을 칼라 에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칼라에서 색깔을 조절해 주면 효과나 이런 것들이 더 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칼라에서 스캔해서 레이어를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 드릴게요 일단 막대 그래프랑 톤 요 정도만 잡아 주시고 스캔 버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미지 0 0 0 5번이 스캔 될 거에요 중간에 제가 테스트로 몇 개 더 스캔을 했어요 첫 번째 제가 포커스에 실수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필름 영역 스캔 고고 옵션 그게 잘못돼서 그런 거에요 그러면 이 평판 보다 캐리어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포커스 맞추는 위치를 여기로 잡을 거냐 이 평판 유리에 다 잡을 거냐 이거를 거기 옵션에서 정해 주는데 제가 까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앞부분만 보고 도망가신 분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포커스가 안 맞는다고 난리 치시겠지만 지금 수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새로운 거를 쓰다 보니까 그리고 필름 스캔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캔이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이제 스캔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이미지가 얻어졌습니다 자 이제 포커스도 좀 더 선명해졌고요 대신에 이런 먼지들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다 스캔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마 지워 줘야 될 것 같아요 먼지를 잘 청소해 주시면 좋은데 그게 한 번에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캔을 하면 히스토그램이 이런 형태를 취합니다 지금 저도 이 어두운 쪽을 조금 더 확보해 줘야 되는데 좀 덜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어두운 요런 데 디테일 부분이 조금 사라졌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잘린 것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제일 밝은 부분 요 밝은 아이고 요 제일 밝은 부분은 아마도 조금 날라 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진을 활용할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 줘야 돼요 이게 그 아까 그 스캐너 프리뷰에서는 이 부분이 아주 디테일적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밀하게 선택이 안 됐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이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로 스캔을 하면 완벽하게 스캔이 된 거였을 텐데 그것까지는 조금 미흡하게 됐네요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블랙 앤 화이트 스캔 할 때 기본 옵션 정리하는 것들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필름을 스캔 할 거다 그 다음에 필름을 스캔 하는데 카드리지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민되고 복잡했던 게 해상도 결정하는 문제죠 해상도 결정하는 것은 필름 원고 사이즈 스캔 하는 거 원고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300으로 나눠서 그 숫자만큼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300km의 1이죠 이 사이즈는афь가락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우리가 스탐를 뗐잖아요. 얘를 300dpi 기준으로 뽑는다 그러면 제가 얻어진 원고는 75.3cm 에서 115.34cm 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1m짜리 사진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5mm 필름을 가지고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35mm 필름이 해상도가 그 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확대하거나 충분히 그렇게 크게 뽑으시면 깨지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을 덜 깨진 게 보이는 것처럼 리터칭하는 이런 것들도 알려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은 스캔이 중요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5mm 필름으로 9600dpi 는 좀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1.2m 정도 나왔으니까 상당히 크고요 그거 반 정도 그럼 한 60cm 정도 나오죠 그럼 60cm 기준으로 하면은 9600이 아니라 4800 정도의 해상도를 갖는 형태로 스캔을 하시면 아마 35mm 필름에 원하는 원고 사이즈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블랙 앤 화이트 까지 스캔하는 걸 통해서 오늘 여기서 멈추고요 왜냐하면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다음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다시 한번 끊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에요 오늘 중요한 건 톤 압축 톤 조정 중간 톤이나 밝게 어둡게 콘트라스트 이 조정을 꼭 해 주시고 나서 스캔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해상도 결정할 때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마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ра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